BMW M6 2015년식 차량입니다. 2015년식 차량에 8페라 하이브리드 파워캡을 장착한 후 동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파워캡, 페라리, 람독이니, 에스턴 마틴, 맥라넨 2022년식 차량에는 5페라 제품이 장착이 되어 있지만 6천불이 넘을 정도로 고가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판매하는 제품은 시중에서 800페라 정도 이상 나오는 제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8페라이지만 노말 8페라이기 때문에 파워가 상당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배터리 수명도 30% 이상 시간을 더 연장시켜줄 정도로 모든 전기 흐름이 좋아지고 차량도 스무스해질 정도로 모든 전기가 구급적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M6 2015년식 차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터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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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널!